이거는 지금 나한테 신꽃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제자들 다른 무당집에도 갔다 왔고 분명히 신이라는 건 알고 무당을 안 가면 안 된다는 거 자기가 이 길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애들도 엉망진창 신랑 사업도 꼬꾸라지고 시끄럽고 막 어떻게 안정이 쉽게 말하면 북새통이라 그러죠 집안 자체가 북새통인데 왔는데 이게 답이 없어 제자를 이쪽으로 안 가게 되면 신랑 사업도 엎어지고 애들도 중고 난방태고 학교도 엉망진창이고 뭐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돈은 없으니까 신고 못 하니까 다 돈이 문제잖아 금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보니까 분명히 가야 하는데 나는 마음은 아프고 내가 그걸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있다 없다 생각하지 말고 나 나쁜 무당 아니다 그리고 본인 이름은 무당이다 신기는 있으니까 나한테 명분거리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초키라 그랬어요 내가 돈을 뭐 얼마다 얼마다 금전을 택한 게 아니고 키라 그랬어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전화통이 불이 나 이건 뭐 점사 보는 거고 밤이고 낮이고 없어 미쳐서 팔짝팔짝 뛰니까 근데 지금은 조용해진 케이스인데 어느 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말을 안 했고 또 뭐 일 때문에 이렇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그 사람이 뭐 키도 크고 안경도 쓰고 양복도 입고 피부도 하얗고 그 사람이 그래서 무슨 뭘 팔아요 이러더라고 그런 거 같아요 나한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툭 점을 봤는데 자 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내가 봤던 그대로 형상을 본듯이 그려내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처음에 이 사람 볼 때 너는 신이 다 내려와 있고 말문도 터져 있고 점사도 본다 근데 본인만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일을 하면서 불렀어 와서 그냥 굿이 어떤지 제자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또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눈으로 보라 그래서 왔는데 저 사람 올 건데 여기 오늘 일하는 당사자가 올 건데 그 사람을 한번 보라 그랬어요 제가 딱 들어오는데 화들짝 놀라는 거야 저 사람 자기가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 그랬더니 제가 그때 말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더라 솔직히 나는 내가 계속 우리 신도예요 그 사람이 안경을 끼는지 뭐 하는지 다 몰랐어 솔직히 근데 얘는 정확하게 그것부터 집어냈거든 그러고 나서 딱 봤는데 정말 안경을 꼈더라고 봐봐 본인이 신으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벌써 본인 눈으로 확인해라 그랬는데 보더니 저 그러면 진짜 맞는 거예요 어 맞아 맞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집안이 시끄러운 거 신랑이 사업 안 되는 건 본인의 선택이다 또한 남다른 걸 느끼고 또한 직성은 있지만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 줄도 있고 조상의 줄도 있지만 신이 찍지 않고 그 환란으로 위에서 요런 걸 가지고 부리다가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람만 재우고 가도 내가 신의 길을 가지는 않아도 돼요 직성도 세고 모든 게 있지만 조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예요 요거는 바람만 재워도 자기한테 별로 힘든 일은 없어요 알아달라고 와서 이렇게 탁탁 건드리는 거거든 그 약간 직성 가물이들 재우고 나면 사회생활하는데 무방하겠고 또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두면 안 되는 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 시끄럽고 그러니까 조금씩 방편들 취하고 빌고 가시든 그걸 누른다 그래 신고 왜 누룽끝 한다는 거 있죠 이건 누룽끝하고 별반 차이예요 요건 약간씩만 대우해줘도 일반 사회생활하는데 지장 없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는 거니까 직성 세다 그래서 다 무당 되는 거 아니고 직성 약하다 그래서 무당 안 가야 되는 거 아니고 내 주변 한번 돌아봤을 때 아주 편하거나 시끄럽지 않고 내 신랑의 사업이 잘 되는지 내 새끼가 시끄럽지 않고 잘 가고 있는지 보면 되지 내 새끼가 이상해서가 아니고 자기 때문에 내 주변에 시끄러운지 아니면 저 아이가 왜 시끄러운지를 잘 봤을 때 문제는 나 때문인 거지 아이가 이상해서 한 거 아니니까 아이 지접들이 하지 마시고 신랑 탓하지 마시고 자기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가 신가물인지 신의 길을 가야 하는지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